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어질어질한 사연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댓글 반응이 9대1 많이 보면 한 8대2 정도로 갈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고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돈 잘 버는 우리 남편이 저 몰래 지 동생 신우이한테 용돈을 주고 있는데요. 배신감 그냥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요? 네 지금 당장 얼른 이혼하세요. 원제 30살짜리 여동생 용돈을 주고 있었던 남편 제목 그대로입니다. 저희 남편이 자기 동생한테 그러니까 신우이한테 저 몰래 매달 용돈을 주고 있었는데요. 막말로 이게 어린아이도 아니고 대학생도 아니고 나이가 서른이야. 배신감도 들고 진짜 어이가 없어 글 써봅니다. 보시고 조언 좀 해주세요. 일단 저희는 결혼 3년차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인데 지금 현재 저는 육아휴직 중이에요. 회사 다닐 때 세후 320씩 받았구요. 저희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얼마를 벌고 있는지 정확한 수입은 저도 모르고 있고 그냥 매달 생활비로 500만원씩 따박따박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고정지출 이자 공과금 폰 비용 이런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생활비 내에 썼어요. 그리고 문제의 신우이 뭐 지 오빠한테 용돈을 받는다 하니까 아마 이 글을 보는 많은 분들이 뭐야 백수야?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직업 되게 좋아요. 무려 약사입니다. 이러니까 더 어이가 없는거야. 물론 본인 약국에 있는건 아니고 폐의 약사일 뿐이지만 그래도 이게 뭐 어디 보통 직업입니까? 세상 사람들 다 알아주는 말 그대로 전문직이잖아요. 전문직. 도대체 뭐 얼마를 버는지 거기까진 저도 당연히 모르지만 그래도 저보단 훨씬 잘 보이겠죠. 왜? 전문직이니까. 그리고 사는 것도 그래요. 시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 올세가 나간다든지 따로 매달 큰 돈이 나가는 것도 없어요.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며칠 전 신정 때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콘솔 위에 저희 남편 이름이 쓰여있는 카드를 제가 봤어요. 저는 당연히 저희 남편이 흘리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얼른 주워가지고 남편한테 줬죠. 당신 칠칠맞게 물 이런걸 다 흘리고 다녀. 이런 가벼운 타박과 함께 카드를 앞으로 내밀었는데 어? 남편이 이걸 봤더니 너무나 자연스럽게 신호위를 불러요. 야 꽁꽁아 너 카드 이거 좀 챙겨 흘리지마 이러면서 그냥 주는거에요. 그걸? 자기꺼를? 아니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순간 사람이 멍해집니다. 너무 궁금했고 또 어이도 없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신호위가 보고 있는 앞에서 대놓고 물어봤다가 정말 혹시나 제가 예상을 못했던 이상한 쪽으로 일이 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무 소리 안했고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돌아오자마자 바로 물어봤어요. 아까 그거 뭐냐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남편의 카드를 자기 동생인 신호위가 쓰고 있답니다. 카드값? 당연히 카드 주의는 남편이 다 내고 있어요. 제 물음에 아무렇지 않게 덤덤이 말을 하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지 말고 사람이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라. 대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 아니 막말로 시부모님들이 두 분 다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신호위 본인도 그래. 학생도 백수도 아닌데. 어? 아니 오히려 전문직에 돈도 엄청 잘 버는 걸로 아는데 도대체 왜 오빠인 당신이 동생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 거냐. 이랬더니 남편 말이 예전에 본인이 동생한테 삐질진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대학생일 때 그때 엄청 친했던 친구를 믿고 당시 본인이 살고 있던 오피스텔 담보로 제법 큰 돈을 대출받아서 줬대요. 그리고 이때 그 친구한테 제대로 통수를 맞고 사기를 좀 크게 당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걸 대신 갚아주신 적이 있다고 해요. 아니 그러면 부모님한테 빚을 갚아야지 도대체 그거랑 신호위가 무슨 상관이냐 이랬더니 그때 신호위가 고3이었고 6월달인데 모의고사가 막 끝났을 시점이래요. 근데 자기 때문에 집안이 완전 초상치 분위기가 됐고 그래서 동생도 정신적으로 큰 피해 고통을 당했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그 빚을 갚는 거래요. 아니 여러분 지금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래 미안해서 그랬다는 건 저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뭐 신호위한테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 쓴 것도 아니고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1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남편 본인 스스로 볼모 잡혀서 지 동생한테 카드를 상납하는 이 꼬라지가 이게 정말 옳은 행동으로 보이냐 이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배우자인 자한테 아무 한마디 상의도 안 한 거 솔직히 이거 이혼 사유 아닌가요? 게다가 그동안 아무 말도 없이 자기 오빠 카드로 매달 몇백씩 긁은 신호위다 소름 끼치고 너무 영악하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의 솔직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면 좋을지도 같이 부탁드려요. 댓글 1번 아니 니 남편이 가정에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5백씩 준 다음에 본인이 많이 벌어서 남는 돈으로 지 동생 챙겨주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돼요? 이혼을 운운할 정도로? 게다가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미안해서 빚 갚는 건데 아니 그러면 스스로는 본인 월급 어디에 쓰는데요? 말해봐요. 2번 아? 아니 그게 니가 번 돈이야? 니가 그 카드값 주냐고? 3번 아니 어디 남편이 두 집 살림하면서 지 첩한테 몰래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핏줄 동생한테 주는 건데 이게 이혼감은 아니죠? 특히 생활비를 500씩 따박따박 잘 주는 거면 아예 문제 삼을 일 자체도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집에 돈 안 줄면서 그러면 또 몰라 4번 그래 그냥 이혼해 불쌍한 니 남편 쥐잡듯 잡지 말고 이혼해버려 5번 쓴이는 형제 자매가 없어요? 외동인가? 당시 그래도 성인이었던 본인이 큰 실수를 했고 그 때문에 집안에 내려앉아 아직 미성년자였던 동생한테 꼭 필요한 지원도 못해주게 됐다는 게 얼마나 미안했을지 글만 봐도 바로 이해가 되는구만 이 여자 뭐냐? 신우이 20살 되고 똑같이 지 오빠처럼 대학생이 됐을 때 오빠만큼 돈 못 받았을까? 어? 그러니까 돈을 주는 거지 자기가 받은 만큼 그리고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동생의 그때 19살 그 나이는 절대 돌아오지 않는다고 6번 아무리 그래도 부부는 경제공동체 아닌가? 아내한테 아무런 상의도 없이 매월 몇백씩 주는 게 정상이냐고 생활비 주는 거? 아니 그건 뭐 공짜로 주는 거야? 가사노동에 대한 대가이자 공동생활비 아니냐고요? 쓰니 부부 가정에 신우이가 기여한 게 뭐가 있어요? 10년 전에 진 부채든 뭐든 결혼하기 전 자기 수입과 지출에 대해 서로 정확히 말을 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 그리고 가난한 시부모 지원에는 인색들 하면서 신우이 지원에는 왜 이렇게 너그러운 거야? 여기 댓글들 다 이상해 미친 거 아니야? 그게 안 가난한 집이니까 대학생 아들한테 담보까지 잡을 수 있는 오피스테를 사주지 않았겠어요? 딱 봐도 이 쓴이는 시댁 덕을 보면서 사는 여자 같은데 신우이가 쓰는 돈에 발자고를 하니까 그 시커모 속이 보이니까 다들 이렇게 욕을 하는 거지? 7번 돈 못 벌고 생활비 안 주면서 자기 동생만 몰래 챙기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뭐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싫으면 네 말대로 이혼하세요 이혼사회 맞으니까 근데 쓰니 절대 안 할 거잖아요 아니 못하죠 왜? 남편의 경제력을 잃고 싶진 않으니까 그죠? 결혼 전부터 늘 해오던 거라 당연하듯 그랬나 봅니다 물론 쓰니 입장에서 서운할 수는 있지만 이걸로 이혼이라니 이건 이해가 안 되네요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남편 본인 경제력으로 하겠다는 건데 왜 그걸로 네가 뭐라 합니까? 이혼하고 싶어요? 그럼 하세요 누가 마이너스일지 한번 봅시다 9번 본인이 사기당해서 동생까지 힘들었던 거 이것 때문에 오빠가 보상하는 마음으로 용돈을 주겠다는 건데 이게 그렇게 배가 아파요? 아니 생활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처군이가 없네 그래 이게 그렇게 이혼 사유라고 생각이 들면 당장 이혼하세요 10번 그래 아줌마 아줌마 하는 말 잘 알았으니까 이혼을 해요 왜 안 해요? 결혼 전부터 쭉 그랬던 것 같은데 피해망상적 뇌피셜 아니야? 진짜 몇백 쓰냐고 12번 물론 아내이 쓴 이한테 말을 안 하는 거 충분히 서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네가 이걸 막을 권리는 없는 거고요 특히 시누이 보고 소름이 돋는다느니 영악하더니 이러는 건 그냥 아줌마가 또라이라서 그래요 매달 몇백씩 시누이가 쓰고 있다고? 진짜예요? 13번 야 니들 놀리면 애는 여자가 힘들게 낳았고 남자는 시만 줬으니까 아이 인생에 엄마가 훨씬 더 많이 관여해도 되는 거고 아빠는 낑소리도 하면 안 되겠네? 맞지? 여기 쓴 이 역할인 것들 결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들 천지 빛깔이니 지 동생 용돈 줄 거면 그냥 그 동생이랑 살지 결혼은 왜 한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14번 아 됐고 그 시누이가 자기 오빠 카드로 매달 몇백씩 긁었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 확실한 거 맞아요? 확인한 거냐고 15번 와 남편 진짜 나쁜 놈이네 당장 예원하세요 당장 16번 부부 사이에 경제 문제를 같이 터놓고 상의를 한다면 물론 이게 가장 좋고 이상적이겠으나 말 그대로 이상일 뿐입니다 일단 쓴 이의 수입 친정 재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딸리니까 남편 수입도 제대로 못 물어보고 지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누이 카드값 안 돼준다고 해서 그 돈을 생활비로 더해서 주지는 않을 거다 이겁니다 보니까 시가 쪽은 재력이 평균 이상인 것 같은데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용도가 그 용도가 돈인 거지 여기서 이혼을 해도 재산분할은 없다고 봐야 되죠 3년이니까 그리고 양육비 이거 많이 받아봤자 100언절입니다 현실이 그래요 현실이 지금 쓴 이 눈높이에서 막 소름 끼친 다음에 호들갑 떨어봤자 너한테 좋을 일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저도 마지막 댓글이 좀 공감이 되는 게 물론 아내니까 배우자니까 기분 나쁘고 그런 건 다 좋다 이겁니다 문제는 이거지 여기서 난리를 쳐서 이혼을 하든 뭘 하든 쓴 이한테 득될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